이야... 끝내줍니다! 안녕하세요! 홍가리비, 육즙이 빠지지 않는 비법과 찜기 없이 쉽게 찌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척 홍가리비 1kg을 준비했어요. 가리비가 잠길 정도의 물 1.5L를 부어주세요. 검은 천이나 비닐을 덮어 15-20분 해감합니다. 찜이나 구이용은 소금 없이 해감합니다. 이렇게 해감하면 소량의 해수와 불순물이 배출되어 더 맛있어집니다. 해감한 가리비는 물을 비웁니다. 세척한 가리비를 구매해서 대부분 깨끗하지만 깨끗한 가리비는 그릇에 그냥 담고 살짝 지저분한 가리비는 깨끗한 솔로 앞뒤로 여러 번 문질러주세요. 산랑산랑 흔들어서 여러 번 씻어주세요.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주세요. 공중팬에 쌀뜨물 1컵을 부어주세요. 쌀뜨물이 없다면 쌀가루 1분의 1큰술을 물과 섞어주세요. 쌀뜨물은 가리비의 비린맛을 잡아주며 구수하게 해줍니다. 가리비를 눕혀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가리비 육즙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맛과 식감이 더 좋습니다. 뚜껑을 덮고 강불에 맞춰 끓여주세요. 뚜껑에 물방울이 맺히고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춰줍니다. 약 2, 3분 더 끓이면 입이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면 2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입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삶아줘야 즐기지 않고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불을 끄고 3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드디어 황가리미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맛있게 쪄졌어요. 가리비를 눕혀서 쪘으니 가리비 육수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맛을 보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국물은 따로 담아서 활용하거나 호로록 마십니다. 알맹이는 엄지손가락으로 아래쪽으로 눌러서 잡아당기면 잘 빠집니다. 취향에 따라 초고추장이나 고추냉이 간장을 살짝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살짝 간이 되어 있어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세로로 찐 건 육수가 빠져나갔지요. 제철 헝가리비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찐기에 좀 더 많이 찌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